자 반갑습니다 통학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오늘도 이제 여김없이 월간 신승환 7월 편이죠 7월 편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하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7월 말이라 이거 찍고 이제 조만간도 8월으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날짜는 안 넘기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요즘 제가 되게 재밌는 경험을 좀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뭐냐면 제가 요즘 현장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학생 중에 제 스승님이 생기셨어요 무슨 스승님이냐면 힙합 음악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뭐 여느 때와 같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업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동기부여 겸 이제 뭐 화제전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요즘은 그 학생들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너무 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 될 것 같은데? 그럼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뭐 안 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공부가 성적이 오를 것 같은데? 하고 안 오를 것 같은데? 안 해버리는 좋아하는 과목만 계속하는 이런 형태가 요즘 되게 심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요즘은 더 심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해라 나이키 슬로건이랑 비슷한 거죠 Just do it 그냥 해라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쇼츠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옛날에 그 김연아 선수가 지금은 워낙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지만 이 학생 때 그러니까 중학생 때였나? 이게 그 빙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제 뭐 트리플 워츠? 뭐 도는 스피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한 기자분이 와서 그 어린 선수한테 그 어린 김연아 선수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 돌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해 지금 생각해보면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웃기긴 한데 돌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야 그때 이제 김연아 선수 반응이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그냥 신발을 툭툭 털면서 돌면서 뭔 생각을 하긴? 뭔 생각을 해요? 그냥 도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는데 제가 이제 약간 머리가 띵 했거든요 맞아 공부라는 것도 뭐 내가 지금 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무언가를 하기 위해 자기 개발도 그냥 하는 거거든요 되겠지? 그리고 솔직히 까먹고 얘기해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모든 집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야 목표가 높아요 현실보다는 목표가 더 나아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당연히 현실의 시선으로 너희들의 목표를 바라보면 당연히 될깍보다는 안 될깍이 훨씬 많이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3등급을 받는 친구가 1등급이 되고 싶지 4등급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이 되고 싶어 근데 3등급의 시선으로 1등급이 되기 위한 과정을 보면 쉽겠냐고 당연히 어렵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공부 좀만 하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어 대부분이 그냥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살다 보면 거기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하셔야 발전을 하셔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 이 퀘스트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아니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받겠어요 소배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든 게 뭐였냐면 그 올해 추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그 빈지노 님의 노비스키라는 앨범에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보같이 해라는 노래예요 그게 뭐 영어로 like a fool인데 그거에 대한 핵심 내용은 그거야 뭐 자기개발서 읽고 무언가에 뭐 이거 모티브를 얻고 뭐 그런 짓 하지 말고 사업이 잘 될지 말지 말은 고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냥 하다 보면 바보같이 하다 보면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선전강의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남학생이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심지어 제가 현장에서 물리를 가르치는데 물리도 잘해 1등급이야 되게 잘해 근데 그 친구가 눈이 반짝 하는 거예요 느꼈어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의 눈빛이 빡 변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수업할 때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는데 어찌됐건 뭔가 되게 총명한 눈빛을 느꼈어 근데 모르는 척 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제 터벅 터벅 이제 짐을 싸고 있는데 한 학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눈빛이 배는 그 학생이었어 그래서 어 뭐 질문 있으세요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그 앨범 참 명반이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야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거든 약간 학기 초라 대면 대면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에 관심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뭐 약간 한국인 밤약송 느낌처럼 아 그래요 뭐 좋은 노래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이 신나는 표정을 가지고 세계 노래가 아니야 세계 앨범을 추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추천해 주는 것도 되게 특이한데 앨범 세 개를 추천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시키지 않았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첫 번째는요 신났어 이미 개는 첫 번째는 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앨범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실험적인 사운드가 가득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세 번째는 뭐 청각적 쾌감을 자극합니다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얘는 진짜 찐이구나 얘는 진짜 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어 괜히 어설프게 아는 척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세 개를 다 듣는 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추천해 주면 뭘 추천해 줄래? 그러니까 이 1번이랑 3번을 추천하겠대 하나 추천을 했는데 두 개 추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1번 3번을 추천한대 그래서 꼭 들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알겠어요? 이러면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직업 특성상 이제 운전을 하고 학원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노래를 듣잖아 그래서 저도 원래 앨범 단위로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앨범을 이제 뭐 들을까 하다가 그 친구가 추천해 주기 갑자기 딱 떠올라가지고 그래 뭐 얘가 추천해 줬는데 한번 들어봐 볼까 하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다 듣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학원을 또 갔죠 갔는데 그 친구가 난 까먹었을 줄 알았거든 그 친구가 수업이 끝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어떠셨나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1번은 좋았다 2번은 뭐가 어쩌고 뭐가 저쩌서 나한테 좀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 훌륭하신 감상평입니다 바로 나한테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른 거라 선생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약간 학생 때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는 느낌처럼 기분이 좋더라고 물론 내가 저도 알아요 제가 나부랭인 건 알지만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혹시나 1번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만 더 추천해줄래? 내가 이랬어 그때부터 그냥 암묵적으로 규칙적으로 수업이 끝나면 약간 앨범 품평이라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열리게 됐고 심지어 그 현장에서 수업을 듣던 한 친구도 합류해서 수업이 끝나면 요즘 셋이서 그 앨범에 대한 토론을 막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 6월달 정도 되면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되게 바쁘거든 이제 평가원 준비도 하고 다음 학기 이제 학기가 보통 이제 6월 평가원 기준으로 바뀌니까 그때 이제 준비도 하고 썸머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빠요 그래서 제가 뭐 6월달쯤인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줬는데 내가 안 듣고 간 거야 못 들었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끝나고 이제 그 친구가 기다리는데 야 이게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느낌인데 이 정확히 딱 그거예요 어렸을 때 그 숙제 안에 가면 괜히 선생님 보면 찔리는 느낌 알죠 그래서 아 약간 이게 애매하잖아 이게 내가 검사를 맡아야 되는 입장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은 속근함 몰래 쇼로록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게 이제 저를 딱 잡고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이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나 봐 근데 거짓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그 학생한테 미안하다 내가 바빠서 못 들었다 하니까 그 친구 표정이 좀 많이 실망했더라고 그래서 그 표정 안에서 또 잊을 수가 없는데 어쨌건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나도 생업이 있고 어? 뭐도 있는데 어? 그렇게 대놓고 꼽주냐 어? 선생님 학생과 제자가 뭔가 바뀐 느낌이야 어? 제가 원래 뭐지 물리 숙제 대조고 야 이거 안 해왔냐? 해!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숙제 검사 받는 느낌으로 그 수업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즐겁고요 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확실히 나보다 어린데도 나보다 열 몇 살이 어리잖아 근데 배울 점이 많아 뭐냐면 이 모든 게 그 친구가 한 말이야 모든 게 이 정답은 없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된대 취향을 찾아가는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래 나한테 이게 고등학생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래서 어우 그래? 그래서 그 친구는 처음부터 그랬던 거야 이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해서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도 뭐 1번 2번 3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이제 스승님의 큰 뜻을 이제야 알게 되는 이 못난 제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저는 요즘 그래서 해당 분야의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재밌더라고 그래서 배운다는 느낌 말고 취향을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다른 학원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나 요즘 힙합 과외받는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현장에서도 한 여학생의 눈빛이 반짝하는 거야 공감했나 봐 그래서 반짝한 친구가 그 느낌이 있거든요 새한 느낌은 아니죠 그 느낌이 있어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텀을 가질 때 교무실로 뚜벅뚜벅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나는 그 친구도 이제 같이 그거에 공감할 줄 알았는데 나한테 갑자기 선생님 혹시 락은 안 좋아하세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락? 락은 들어본 적이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빠삭하대 그래서 나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바빠요 저 힙합 선생님도 계시고요 락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학원 갈 때마다 학생들이 뭐 그런 거 추천해 주고 들어보면 학생들 퀄리티가 상당하더라고 제가 모르던 음악들도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러니까 요즘 재밌습니다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혹시나 자기도 그런 거지 자기만 알고 있기 너무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이라는 표현이 맞나? 좋은 분야가 뭐가 있다 그래서 막 이 옆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거거든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물어보고요 제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댓글로 선생님 저는 도우를 아십니까의 마스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와 함께 도우를 탐구해 보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하면 내 취향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뭔가에 깨달음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취향은 아니야 그래서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내가 거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어? 이거 좀 재밌겠는데? 어? 이거 좀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의 뭔가 좀 강점이 있거나 하시면 알려주시면 같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요즘 바쁩니다 이 학원에서 물리 수업 통학과 수업 아래 그리고 학원 가서 학생들한테 음악들을 배우려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과 선생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이 재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공부하시면서 이 본인만의 취미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취향도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취향을 찾아가는 여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이 본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돼요 되겠지?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만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8월 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